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게임은 데몬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데몬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 요즘에 광고 오지게 나오더라구요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근데 재밌어 보여 광고가 그래서 받아왔습니다 바라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와 스토리바 암바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 아 이거 퀄리티 좋네 방금 시작했는데 레벨이 15입니다 여기 밑에 레벨 적혀있죠 자 아무튼 왼쪽에 퀘스트 있는데 요거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스에 도전하세요 와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니 도트를 너무 잘 찍었네 공격력을 강화하세요 바로다가 레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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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그레이드 할게 아 맞네 일단 골고루 요렇게 싹 다 레벨업 해주고요 20원이 고정으로 계속 강화가 아니구나 아무튼 계속 강화해주고요 밑에 채팅창도 있네 아 오랜만에 바로다가 안녕하세요 케케케 호내기는 못합니다 79번 가이드 미션 클리어 해야지 그때부터 채팅이 가능하다 자 아무튼 장비가 열렸습니다 장비 들어가야죠 무기가 보니까 대검이랑 총이 있어요 두 개의 무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 장비 칸이 지금 8칸이 있는데 4칸은 잠겨있어요 아 버프가 있네 와 공격력 500% 상승 잠깐만 이거 광고 제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상점 들어가서 바로 광고 제거 뜨네 아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우편 안 가서 받아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냐 싹 다 받아버리구 자동장착이 있어서 좋고요 강화도 요렇게 골고루 해주고요 스킬을 장착하세요 자동장착 없나? 이건 없네 일단 장착 아니 이거 버프 적용된 거 맞아? 데미지가 왜 400밖에 안 떠? 공격력이 500% 상승인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? 이거 맞아 왜 470 70대지? 너무 약한데? 와 레벨이 무슨 벌써 114? 뭐야 근데 이거 레벨 높으면 뭐가 좋은 거죠? 스탭 같은 거 없나? 특성 아 30번 스테이지 클리어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못하는구나 와 캐릭터 죽겠다 죽겠어 너무 약한데 이거? 스테이지가 조금 빡세구나 이게 사형마를 장착하세요 이게 뭐야? 해골병사 바로다가 장착 동룡인가? 내 패신가? 어 죽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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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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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고요 아 이런 것도 있네 광고 보고 핫타임 시작 경험추 액득량 100%인가 골드 액득 100%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광고 제거 했으니까 되겠지? 어 무슨 상자를 줬어요? 바로다가 열어버리구 장비를 갖다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 뽑기 없나? 왜 뽑기가 안 뜨지? 아 소환이 있는데 아직 잠겨 있구나 곧 열리겠네 얼마 안 남았어요 떴다 소환 무기를 소환하세요 소환하자 그러면 좋은 무기가 떠가지고 데미지 조금 올라갔겠죠? 어 이제 1700씩 듭니다 데미지 방어구를 소환하세요 스킬을 소환하세요 아 이게 똑같은 스킬이 또 있으면 요런 식으로 일갈 강화해가지고 스킬 강화 요렇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스킬 바로다가 장착하고 돈이 많은데 지금? 일단 강화부터 해야겠어 전부 다 500레벨씩 요렇게 맞춰주고요 그래도 돈이 남네 공격용 몰빵 이제 보스 도전해도 되겠다 자 과연 그렇지 아까랑 다르거든 뽑기 쫌마하니까 강해졌네 닉네임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거 닉네임 아니야 이거 지금? 706, BD, 6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출석체크, 보상받고 뭔 출석체크가 이렇게 많아? 조개 패키지는 또 뭐야? 조개 상점에서 상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조개를 살 수가 있거든요 조개 상점에서 아 소환권이랑 사용마도 소환할 수 있어 그리고 승급서 뭐 경험치, 비양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주네요 저거 있다가 사야겠다 저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비도 똑같아요 똑같은 장비가 또 있으면은 일갈 강화 눌러서 요런 식으로 강화를 할 수가 있다 어 뭐야 초보자 배낭 패키지? 뽑기권 주네? 이건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아케 구입 완료해구 어 맵이 바뀌었네? 자 아무튼 우편함 가서 이렇게 받아버리구 뭘 얻은 거지? 오프라인 골드 1시간 오프라인 경험치 이건 이따가 쓰는 거죠? 아 스테이지가 조금 높아지니까 이거 또 안 죽기 시작했어요 아 장비 좋은 거 떴구나 바로다가 장착 어 드디어 떴다 닉네임을 변경하세요 최소 3자? 썩 쏘당 이건 대체 언제까지 쓰는 거야? 썩소 염도 있으려나? 자 과연 있네요 썩소 염따앙 야 이제 이것까지 있어? 데몬헌터 썩소 이건 아무도 없겠지? 어 받을 게 너무 많고요 이 게임 아 근데 스테이지 밀기가 좀 빡세네 도감이 있었구나? 이건 또 뭐야 스킬 도감 모두 받기 장비 도감 모두 받기 뽑기 또 오지게 해야 되는구만 어 특성 드디어 열렸다 이게 뭐지? 하나밖에 선택 못하는 건가? 잠깐만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뭐가 증가합니다 공격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방어 관통으로 가고 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고르는 거구나 오케이 대충 이렇게 맞췄고요 전직도 있는데 이거는 어? 와 이게 뭐야? 건블레이더 대건과 총기 모두 사용하면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는 헌터 대건만 쓰는 소드마스터 총만 쓰는 건어 뭘 해야 되지? 아 근데 뭔가 좀 건어가 땡기는데? 만약에 건어 선택하면은 이거 무기 뽑기 할 때 총만 나오나? 아 고민되네 이거 뭘로 전직해야 되냐 건어로 가자 어 뭐야 레벨 천 찍어야지 전직할 수 있구나 괜히 고민했네 지금 렘 몇이지? 와 343이야 레벨이 벌써 내가 봤을 때 이거 금방 찍는다 진짜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지금 퀘스트 막혔는데? 사용마를 장착하세요 근데 두 마리를 장착해야 되는데 뽑기를? 아 여기서 뽑기 뭐야 할 수 있는 거야? 계약 누르면 되나?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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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추가 계약 아 잠깐만 이거 일반 계약이고 바네샤 픽업 계약? 웬디 아 얘네가 그건가보다 내 동료 뽑는 거 잠깐만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아 바네샤랑 뭐 웬디? 걔네들은 등급이 뭐지? 전설 등급이구나 어 바네샤는 신화네? 어 이거 뽑아야겠네 이건 또 뭐야 봉인된 보물상자 뽑기를 하세요? 아 뭐 경험치 물약이랑 뽑기권 이렇게 나옵니다 아 뭐야 이 바네샤랑 웬디는 그냥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계약 15레벨 달성 시 해금됩니다 에라이 그러면은 이거를 오지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계속 뽑을게요 오케이 대충 뽑아 꾸우 이거는 왜 일괄 강화가 없냐 일단 아무거나 장착 이 게임 랭킹 없나? 아 여기 있구나 뭘로 따지지? 스테이지 와 만 스테이지 나갔어? 나는 이제 59 스테이지인데 아 이제 슬슬 현질을 해야겠다 이거 지금 보스 못 잡았거든요 사용마부터 좀 좋은 거를 뽑아야겠어 신화로 상점 들어가 볼게 특별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런 거 뭐 필요 없고 코스튬이 있네 코스튬에 보유 효과 있나 이거? 보면은 보유 효과가 있네요 심지어 코스튬이 많아 머리 무기 의상 와 이거 코스튬은 다 사야 되겠는데? 자 아무튼 그러면은 바아아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그냥 많이 샀습니다 패키지도 뭐 거의 다 사고 우편함 가서 싹 다 이렇게 받아버리게 뭐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자 그럼 뽑기부터 합시다 뽑기권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냥 자 그럼 빠르게 뽑고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뽑기권 대충 다 썼고 아직 안 끝났어요 방어구 소환 아 이 뽑기권이 너무 많은데 이거 지금 만 6천 장이 있네요 엄청 많아요 도감작 많이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똑같은 게 또 있으면 강화가 돼가지고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오케이 방어구도 대충 뽑았고 그 다음에 스킬 뽑기 오케이 스킬도 대충 다 뽑았고 아직 안 끝났어 코스튬 상자 까야 돼요 모드 열기 그리고 현질에서 지금 장신구 상자가 있는데 아마 못 낄 겁니다 지금은 뭔가 잠겨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비 일괄 강화 와 미쳤다 아 일괄 합성도 있구나 맥스 레벨이 있네 이게 100레벨이 맥스네 자동 장착 자 보스 도전하면은 와 한방컷 엄청 세졌고요 코스튬 샀으니까 한번 껴봐야죠 간지나는 걸로 자 바로 이렇게 맞춰주고 너무 멋있고 아 밑에 강화하는 거 열렸다 골드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 경험치 획득량으로 가야겠다 어 전투 1.3배속 생겼네요 왜 2배속이 아니고 1.3배속은 뭐야 뭐 이렇게 애매한 걸 만들어 어 뭐야 다음 것도 있는데 이건 뭐지 와 이거 하려면은 1440 스테이지까지 가야 돼 아직 못합니다 자 도감 바로 들어가서 모드 받게 하면은 야 능력치 봐라 미쳤어요 그냥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까야 돼 오프라인 경험치랑 오프라인 골드 싹 다 깝니다 24시간짜리도 있는데 이거 한 두 개만 까주고 그러면은 레벨이 1300 찍었고요 자 그러면 전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랭커들이 검블레이더 했어 그래서 나도 이거 합니다 바로 검블레이더 전장 오지게 했고요 아 승급도 할 수 있네 레벨이 높으면은 자 그리고 골드로 갔다가 기본 공격력 그냥 오지게 강화해주고요 지금 골드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만 소환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거 너무 많다 아니 이거를 뽑기 레벨을 15를 만들어야 된다고? 안될 거 같은데? 너무 빡센데 이? 자 드디어 뽑기권 다 썼는데 뽑기 등급이 11레벨이에요 이거 15레벨 못 찍을 거 같애 너무 빡세다 어 근데 웬디 이거는 되네 한번 해볼까? 연속계약 이건 다이아로 뽑는 거거든요 여기서 웬디가 나온다는 거 아냐? 맞나? 근데 뭔가 딱 봐도 안 나올 거 같아요 확률이 너무 구데기인 거 같다 아우 잠깐만 이거 그만 해야겠다 여기다가 다이아 쓰는 거 뭔가 아깝네 어? 뽑기권 생겼네? 그러면 요걸로 뽑아야지 오케이 뽑기권 다 썼고 웬디는 안 나왔어요 지금 몇 스테이지지? 와 벌써 146스테이지까지 왔네 아직도 안방이야? 와 확실히 엄청 세지긴 했네 자 아무튼 사용만을 봅시다 이게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아 경험치 물약이 있어야지?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자 아무튼 대충 요렇게 장착해주고 생각해보니까 근데 마일리지가 있거든요 요걸로 뭐 할 수 있지 않을까? 아 여기 있네 마일리지 상점 전설 사용만을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네 근데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경험치 비약이나 사야겠다 이게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살게요 오케이 싹 다 구매했고 요걸로 대충 강화해줍시다 와 이거 지금 스테이지를 못 나가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네? 심지어 1600스테이지 까지 가야돼 2400스테이지 와 자 아무튼 데미지 던전 뜬거 같거든요 입장 한번 해볼게요 과연 데미지 얼마나 넣을 것인지 오 난사 스킬 오졌구요 방금 자 여기까지 데미지 3.3D 넣었어요 이정도면 랭킹 몇등이야? 아 단계로 따지는구나 저는 17단계까지 갔는데 랭킹에 끼지도 못하구요 어 각성 열렸다 이거 뭐야 각성 들어가서 이게 뭐야 조건 확인? 각성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각성 또해 에? 아 이게 조건이 좀 빡센데요? 희기등급 이상의 사용마를 3마리 이상 획득하고 각성의 정수를 5000개 모아야 되고 던전을 50번이나 클리어해야 돼? 아이 잠깐만 아 이거 아직도 안 열렸네 이거 열을라면은 고대의 해고랑 이거를 클리어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고대의 해고랑이? 뭐야? 2400스테이지까지 가야 열리는 건가? 에이 모르겠다 뽑기나 더 해야겠다 여기 무기소 안에다가 다이아 다 쓸게요 크게 날 것 같아 자 빠르게 뽑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케이 다이아 다 썼고 무기가 뭐 좋은 거 나왔나? 어 나왔네? 와 근데 한참 부족해 보라색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인데? 이거 대박이네 기본 공격력 플러스 3만%에다가 대검 공격력 50만% 상승 미쳤는데? 아니 생각해보니까 조개 패키지가 있었네 그거 까먹고 있었다 아 근데 이거 구매하는데 횟수 제한 있구나 지금 몇 스테이지지? 와 와 보스 생긴 거 봐 어 스테이지 못 봤어 238스테이지네요 아직 한참 멀었네 아니 이걸 1000스테이지 넘게 가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보스가 한방컷입니다 아직 이게 다행이야 자 현재 300스테이지까지 왔거든요 아직도 한방입니다 이쯤에서 강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가방 들어가서 이거 다 까야 돼 이제 경험치 오지게 얻었고요 레벨은 과연? 뭐야 1700밖에 안 돼? 어 생각보다 레벨업을 많이 못 했어요 어 맞다 전직 승급 바로 찍어주고 던전 들어가서 데미지 좀 이제 나오겠지? 자 바로다가 입장 한번 해보면 아까 데미지 3.3D 넣었거든요 자 과연 얼마나 세졌을 것인? 7 아 시작부터 미쳤고요 와 아까랑 처음은 달라요 아 근데 이게 딱 봐도 랭킹권은 아니에요 아까 보니까 이게 보스 레벨이 50까지 가야지 랭커 할 수 있거든요 와 이거 근데 스킬 오지네 어 끝났고 아 랭킹 갱신이 안 됐는데 낮을 겁니다 아마 세자리 높아 봤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골드 던전도 있는데 이거 한번 돌을게요 요걸로 골드 벌어서 강화 좀 해야겠다 오케이 18단계까지 왔고 티켓이 없어서 못해요 이제 요걸로 갔다가 그냥 기본 공격력 레벨업 하면 될 것 같아요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레벨업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좀 올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데미지 넣는 던전 도전 하면은 과연 다를까요? 어?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아까보다 조금 세졌네요 조금 차이가 막 엄청 심한 건 아닙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데미지 조금 더 넣었네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데몬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 이 게임 재밌는데요 생각보다 좀 스테이지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별로지만 어 그리고 이 게임이 좀 스테이지 올리는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막 다른 컨텐츠 하려면은 최대 2400 스테이지까지는 가야 되는데 저는 341 스테이지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한방컷이 안나기 시작했어 이러면은 1000 스테이지도 못 갑니다 무조건 진짜 어 그리고 사용마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무기에 옵션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못했어 아직 그리고 이 무기 강화 시스템 너무 좋았고요 스킬도 뭐 똑같고 결론은 이 게임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도트 너무 잘 찍었고요 도트 너무 잘 찍었고요 캐릭터 너무 멋있고요 광고 아니고요 결론은 재밌게 잘 했다라는 거죠 데몬헌터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